아멘 은혜로운 창의였습니다. 천국에 가려내 영광일세 아멘 천국 갑시다. 너무 오래 살지 말고 천국 갑시다. 여기에 미련 두지 말고 천국 가도록 찬양합시다. 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예배되는 해외신들도 서로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천국시민권자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 배경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 우리 여운교회 이제 섬길청지기 명단을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책자로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나가실 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재직이 장로, 권사, 아수집사, 서리집사 재직이 보니까 이번 올해 보니까 새해 섬길 분들이 4,552명이요. 그러니까 내가 집사다. 집사가 뭐냐. 잡을 집자. 잡을 집자. 일을 한다. 일을 잡는다. 그게 집사여. 집사 위에도 확실하게 이제는 항종직으로 영원히 일을 잡고 죽을 때까지 연신한다. 아수집사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맡겨주신 직분을 권사, 장로는 말할 것도 없고 생을 걸고 항종직이라.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 직분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항종직. 안수받은 권사, 아수집사, 장로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까지. 비록 나이가 많아 은퇴해도 장로는 장로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내외 장로님들 보니까 국내만 해도 우리 현재 시무가 130몇 명이 되고 해외까지 은퇴까지 다는 180명, 근 200명이 장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들을 그냥 헛되이 선식작처럼 쓰레기처럼 그렇게 던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직분을 맡았는데 누락이 되어 있으면 변경이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이 교육자실이나 형증, 생정실로 그렇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직분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았다는 믿음이에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 이 말을 여러분이 분명한 소명의식, 내가 직분에 대한 소명의식,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소명의식과 감사의식,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소명의식과 감사의식, 이거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침을 줬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래서 사람이 직분이 있다. 생정명,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것은 즉 다시 말하면 사명이다. 그런 말을 해서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살려준 거예요. 할 일이 없으면 가야 돼요. 아무리 내가 생각나는 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사명 딱 끝나니까 바로 탁 가버렸어요. 천국 갔어요. 저희 부모님들도 저희 형님도 저희 동생도 사명 끝나니까 가더라고. 바로 그날로 가버려. 그날로. 우리 식구들은 성질이 급해서 지지 오래 안이 있어 그냥 가. 그날로 가. 나도 그럴 거예요. 적시로 적시로. 무슨 요양원에 누워있고 이런 시간 없어. 그러니까 적시 하나님의 주신 사명 끝나면 바로 간다. 주님 부르면 할렐루야 하고 가야 돼요. 뭐 미련 갈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직분 따라서 하나님 내게 직분을 주셨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은 직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서시겠다. 하나님 내게 직분을 주셨고 나를 서시겠다.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워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맡긴 직분이 하나님의 시간별에 따라서 2020년도에 응답받을 현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에 지금까지 받지 못한 응답받으라고 하나님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지난 2주간 선포된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서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뭐냐. 내 인생의 최고 절대 배경. 여러분이 이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께 되길 바랍니다. 이 최고의 가치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돈이 아니요. 권력이 아니요. 맹해가 아니요. 자랑이 아니요. 학벌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 가치다. 이거 담나면 끝납니다. 이 담난 사람은요. 잡소리 없어요. 잡소리. 무슨 잡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성령의 능력이 힘들어 보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 이것이 인생 절대 목표가 돼야 돼요. 절대 목표. 특별히 주어진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부르신다. 부르셨다. 그러면 상 주려고 부르는 거예요. 개를 필려고 고생 지키려고 손에 입히려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부르셨다. 그 자체가 상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상 받을 자세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면 상 주잖아요. 상 받으려고 상 주지. 왜 운동합니까? 운동해서 열심히 해서 내가 국가대표 내가 상 받을 해야지. 상 받게. 세상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상 주시기 위해서. 같이 따라하세요. 내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주신 것이라. 축복이에요. 축복. 내게 주신 직분은 축복이라고. 그거를 믿음으로 안 하면 막 괴롭고 부담되고 막 힘들고 그냥 말로 그것 때문에 막 시간 손해보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물질 손해보는 것 같고 다 속는 거예요. 믿음 없이 하는 사람들의 표현이에요. 믿음 없이 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저는 직분 여러분처럼 교사도 하고 성가래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부장도 하고 회장도 하고 안수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직분을 맡을 때 평생 간증이에요. 그냥 내 인생 작품이랑 왜 올인했더니 평생 자랑이에요. 막 구역장부터 해서 그냥 장로하면서 평생 간증이 넘쳐 넘쳐. 그래서 전국에 집에 다녔어요. 전국에 막 전국에. 전 한국에 큰 교육 중형교육에 붙어서 당시 합동 측이. 내가 합동 측이 있으니까 합동 큰 교육에도 막 수원 절교육 대구 절교육 대구 동부 서부 하여튼 거쳐가지고 저 부산에. 부산은 말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내게 해 주신 직분을 통해서 남들에게 그것도 교회 앞에서 간증할 만큼 체험을 하게 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그래야 되느냐. 딱 하나예요. 올인입니다. 올인. 올인에 도전하세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하다 보니까 믿음이 성장돼. 믿음이 성장해. 그래서 체질을 바꿔줘. 직분에 올인 하다 보니까 체질을 바꿔줘. DNA가 바뀌었냐. 성공 DNA로 하나님이 확 다 바꿔버려요. 따라서 직분은 축복의 통로다. 맨날 말하고 있어도 못하는 거예요. 제발 2020년도. 2020년. 2020년 좀 의미가 다르잖아요. 2020년 정말 우리 영계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정직이들. 무너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상급받는 증거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런 정직의 직분을 감당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제목이요. 내 인생 최고의 배경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나의 백그라운드. 내 최고의 배경. 내 백이 뭐냐. 이걸 깨닫고 우린 해야 돼요. 배경. 배경.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큰 회사 사장이 회장이 내 배경이면 힘이 있잖아요. 아니. 힘 있는 권력 있는 사람이 내 배경이면 우리 집 안에 있으면 힘이 있잖아요. 힘 주잖아요. 여러분 배경이 누구냐. 그게 뭐냐. 천국 배경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라고. 그보다 더 큰 배경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최고 배경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영계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나는 전국 시민권자다. 여기에 따라서요. 직분 감당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자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영계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요. 세상에 서론적인 것에 서론적인 것에 서론 눈에 보이는 것. 이거 상처받고 상처 주고 쫙 딱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 나라 백형 가진 천국 백성인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눈에 보이는 이것 때문에 흔들흔들어요. 갈등하도 시험들어. 아직 서론인생이에요. 아직 하나님 나라 맘 못 봤어요. 아직 구운받았다라는 감격이 없어. 교회는 다녀. 교회는 다녀도 한 번도 영적 체험 못 했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서론적인 가지고 갈등하고 사는 거예요. 서론인생. 자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영적 본론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본론 중단 없는 믿음의 도전이 되어집니다. 이래 되면 중단이 없어요. 중단이. 무슨 업다운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스윙받게 되어있어요. 우리 영계 모자 성도를 특별히 오늘 정직이 직분을 받는 분들은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인생 최고의 배경이 있다는 사실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속한 적 아니에요. 잘 묵상해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적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여기 왜 나왔습니까? 예배들로 오다는 이 자체가 이 땅에 속한 사람 아니라는 증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 지금도 밖에 있습니다. 자기 할 일을 하지 여기 오지 않습니다. 자기 할 일을 하고 산다니까요. 육신 그대로 어제 하던 거. 그냥 평일 하던 거. 우리는 평일하고 달라요. 오늘은 육일은 우리 육체를 위해서 살았지만 오늘은 하늘필에 나와서 예배하는 날이에요. 땅에 속한 사람들하고 달라요. 여러분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땅에 속한 사람은 다르다니까. 여러분 어디 속했냐? 하늘에 속했어요. 하늘에 계신 하늘필에 예배하러 나왔다니까요. 땅에 사람 아닌데 왜 평소 때 땅에 사는 건지 사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매일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배경을, 이 신분을, 이 정체성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 이 세상을 다 떠나야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어요. 우리 지금 영아부 애들도 죽어요. 한 번 죽는 건 정하니지요. 다 죽는다니까. 다 죽어. 이 세상 떠나야 돼요. 육체 버려야 돼요.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죽으면 끝납니까? 짐승들은 죽으면 끝나. 영혼이 없어서. 인간만 영혼이 있어서 가. 영혼이.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어딜 돌아갔냐고 믿든 안 믿든. 영혼한 곳에 갑니다. 영혼한 하나님 나라 가느냐. 영혼한 지옥볼에 떨어지느냐.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천국 배경.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천국 시민의식으로 가면 있어야 돼요. 천국 시민의식. 그래서 살면요. 모든 게 현장이야. 우리 중고등학생들 보니까, 중고등학생들에서 보니까 거의 한 2, 30%밖에 참지 않은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표적 믿음을 가지고요. 공부를 해도 나는 천국 시민 근처야. 나 여기서 세상에서 성공하여서 공부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를 증가하게 해서 내가 공부하는 거야. 공부하는 자세가 달라요. 직장 다니분들을 먹고 살기 위해서 아웅다웅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땅에서 사는 이유, 이 직장 다니던 이유 먹고 살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 거예요. 직장 보험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야. 다르죠. 직장 성조사. 여러분이 정체성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정체성 모든 현장에 믿음에 뭐예요? 도전하게 돼 있어요. 도전합니다. 거지 구울하듯이 살지 않아요. 도전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2020년 이 창직의 직본도 맛있게 감당하죠. 야, 멋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언약 잡고 천국 배경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멋있다. 인간적으로 봐도 멋있어야 돼. 인간 성 자체가 참 멋있어. 가까이 갈수록 매력이 있어. 말 한마디 하는 게 은혜가 돼. 힘이 돼. 감동이 돼. 아멘. 그게 언약 잡은 천국 배경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막 돌아서 부정적인 말은 이말지 말 집안을 막이 심부름 아닌 거 아니에요. 절대 은혜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게 모든 장로든 십사든 군사든 그게 아무리 오랫단 암무상은 여러분 향기 나기 바랍니다. 예수 향기 흘러나리라. 우리 연계 모든 신도들 특별히 2, 3, 7나라 보금화 주역으로 여러분 다 쓰임 받기를 지금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거래시도의 십자가입니다. 자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은 지금 빌리포교의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본목뿐만 아니라 나를 본받아라는 말을 바울은 수시로 했어요. 군조전서 4장 16절에, 군조전서 11장 1절에, 대산론과 후서 3장에서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해 보여요. 나를 본받아라. 이 속에 담긴 영적 의미를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빌리포서 3장 1절로 사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최고 가치 있는 존재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자기가 가졌던 모든 배경, 백그라운드, 가졌던 모든 그거 다 학벌, 지식, 그 자리, 위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해가 된다 그랬어요. 내가 그런 거, 세상 거 그렇게 많이 가졌던 거, 많이 알고 있던 거, 이 많은 자랑하고 싶은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것이 도리어 방해가 돼. 예수 믿는데, 예수께 집중하는데 도리어 해가 된다 할 정도로 막 그 정도가 아니에요. 배설물이다 이거는. 배설물. 그 정도까지 나갔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요? 배설물 가지고 싸워요. 배설물. 아시죠? 똥. 배설물 가지고 선호 가지겠다고. 그거 차지하겠다고. 인간들은 그렇게 지금도 갈등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게 목숨 그거예요. 배설물의 목숨 그거예요. 여러분 어디에다 상처받습니까? 어디에 시험듭니까? 뭐 때문에 기분이 나쁩니까? 왜 신앙에 지속을 못합니까? 배설물 때문이요. 이 사단이 그런 장난을 친다니까요. 거의 다 없어질 거. 그 냄새나 그거 가져라고. 불신자들은 다 배설물 가지고 살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배설물. 바울은 다 버렸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무한도전, 전력 질주한다라는 고백이. 예수님 만나면 나니까 이제는 뭐.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는 뭐 겁나는 게 없어. 부를 것도 없어. 아무것도 걸림돌이 없어. 예수 믿고 나니까. 아멘. 꼭 사람들은 말이에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때 쥐야쥐야 합니다. 그 자체가 벌써 틀린 거예요. 평소 때. 늘 그리스도 누리시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또 이런 문제처럼. 괜찮아. 다 내 백그라운드는 하늘 비경이야. 천국 시민 근처야.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때를 내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하게 하신다니까요. 감당 못할 줄로 생각한 그게 불신앙이요.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기 자신이요. 이렇게 예수의 시대에게 생명의 헌신을 하듯이 너희들도. 내가 하지 않냐. 너희들도. 이렇게 예수의 시대에게 완전 헌신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바울이 그 말하는 거예요. 보금에 관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자신의 이 삶을 그대로 따르라는 얘기예요. 보금에 관한. 보금에 있어서는 뭐. 바울처럼. 자기처럼. 우리가 정기직분을 감당할 때 가장 우선시 될 것이 뭐냐. 보금에 유익이 되냐 안되냐. 이걸 생각해요. 보금에 유익이 되냐 안되냐. 나의 선택과 나의 행동이 보금에. 이 교회에 유익이 되냐 안되냐. 그 판단하면 돼요. 구원받는 데에 양심이 있으면 금방 답나와요.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보금 중심이 보금에 유익된 중심.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되겠냐.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과 말과 행동을 그렇게 하게 되는. 이런 정지기의 영적 자세. 가지시기 바랍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이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다두 바울은 빌리포 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기뻐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모습과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눈물을 흘린다 이 표현은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어느 절을 보면 심한 고통을 느끼며 소리내어 우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운단 말은요. 이유가 뭐냐. 지금 빌리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이들을 향해서 은약적 한을 가지고 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울 당시에 이 빌리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굽니까? 구원의 길을 들어 가지고 세상적 가치 기준에 인간 삶을 사는 것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세상 경험, 세상 기준 가지고 교회에 대입을 시켜요. 세상 사는 벌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교회에 와서 교회 안에서 그거 가지고 자기 상식 가지고 자꾸 영향을 입혀요. 교회에 와서 교회에 와서 교회에 와서 교회에 와서 교회에 와서 계속 교회에 성도들 괴롭혀 힘들게 갈등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스 다이. 끝났어요. 아멘. 율법을 다 완성했어요. 끝났습니다. 완전한 복음. 그것을 이들은 여전히 불완전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되나? 그래도 사람이 노력을 해야지.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구원 받은 거예요. 그것을 더 보탈 게 하나도 없는데 자꾸 말합니다. 그래도 한국교회에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구원 받냐? 사람이 노력을 해야지. 구원은 노력과 상관없습니다.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믿으면 구원 받아요. 19절 보세요. 이들의 마침은 멸망이오.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를 향하는 자들의 마침은 뭐요? 멸망이다. 십자가로 구원 받은 것에 더 보태야 되고 더 뭔가 말하는 인간은 멸망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들의 신은 뭐요? 신, 신. 그들의 신이 뭐냐? 그들의 신은 배라 말해요. 율법주의자들은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정결의 법 특별히 음식 가려 먹어야 돼요. 음식을 가려 먹어요. 이렇게 말 또 했어요. 음식.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요. 우리 성지출례에 여러분 아버지 가보면 알아요. 성지출례에 가면요. 식당에 여러 음식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거 불결하다고 이방인들 음식을 못 가져오게 만들어. 음식을 어떻게. 절대로 못 가져와. 자기들이 주는 것만 먹어야지 이방인들이 가져온 것 먹으면 불결에 더러워진다고 금지식이 나왔어요. 구별된 음식을 뭐예요? 구별된 음식. 음식을 아주 따졌습니다. 먹는 음식과 구원과 관계를 매겼다니까요. 먹는 것에 따라서 구원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고 그거 지금 한국교회 마찬가지예요. 먹는 것 가지고 이거 가지고 구원받는지 못 받는 걸 따지고 있다니 지금 한국교회.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 것 가지고 예수의 시도가 다 이루었는데 먹는 것 가지고 여러분 복음까지 우리가 볼 때 우습지요. 먹는 것 가지고 뭘 구원받고 못 받고 하냐. 그런데 다른 교회 다른 종교인들은 안 그래요. 아멘 아멘 해요. 먹는 것 가지고 구원과 바로의 관계를 연결시켰습니다. 또 그들의 부끄러움은 한례라고 했어요. 구원의 조건으로 한례를 삼아서 한례를 삼아서 한례를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소용 없고 예수 믿어도 한례는 받아야 된다. 한례를 받는다. 한례. 한례 아시죠? 남자가 태어나면 생찍기 폐피를 자라는 게 한례요. 뭐 그래 말하면 대한민국은 아미도 다 구원받았네 그럼 다. 다 한례 받았잖아 태어나. 이거를 그 당시에 굉장히 강조했어요. 옛 벌어서 못 고쳐서 그래. 유대교 있을 때 가지고 있던 율법 그 못 버리고 교회 들어와서도 거짓을 해. 구원받아 놓고도 교회 와가지고 예수 안 믿을 때 벌을 거 가지고 교회에서 거짓을 해. 똑같아요.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이들은요 한마디로 영적인 본질을 놓치고 서론적인 것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삶을 삶다. 이들은 결국은 뭐요? 멸망이다. 또 이것을 바울은 더욱더 애통해. 울면서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혀. 그리스도가 다 해결했는데 자꾸 다른 걸 가져와가지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안심하죠. 자꾸 교회를 어지럽혀. 그걸 보면 애통해서 애통해서. 복음 공도제 되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다 끝난 거예요. 남을 이렇게 형을 보고 남을 지적하고 그 자체가 들린 거예요. 그 율법 자체예요. 나 복음 안이야. 나 복음 안이야. 나 구원 못 받았어. 나 멸망한 인간이야. 그 말은 똑같은 거예요.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 가족들에게. 집에서부터 복음 되기 바랍니다. 제대로 지적하고 따지고 그런 거 다 서론 가지고 막히시 물을 마는 거예요. 세워주고 칭찬하고 격리하고 인정하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집에서부터 그래야 교회에 나올 수도 그 습관을 갈 수 있어요. 집에서만 교회가서도 막 이래요. 밖에 나서만 멸망할 인간들 멸망해요. 결과는 멸망이라고 그랬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괴로웠다. 눈물로 호소 눈물로 제발 그렇게 속지 말라고 교수신문에 이번에 교수신문 2019년 올해 사자성어입니다. 교수들이 그렇게 설문조사에서 뽑은 것입니다. 공명지조입니다. 공명지조 공명지조가 무슨 말이냐 목숨을 공유하는 새라는 뜻이에요. 목숨을 공유하는 새 공명지조 이걸 사자성으로 뽑았는데 이 공명조라는 말은요 머리가 두 개인 상상 속의 새예요. 상상 속의 머리 두 개인데 어느 날 두 머리를 가진 이 한 마리의 새가 이 두 머리가 있으니까 두 머리가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 먹으려면 자꾸 옆에 쪼아먹고 하니까 한 놈이 귀찮은 거예요. 귀찮아가지고 이거 없으면 좋겠다 싶어서 독약을 탄 과일을 준 거예요. 먹으라고. 그랬더니 이 돌탄 과일을 먹은 이 새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뭐요? 같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귀찮아서 시기가 질투가 나가지고 자꾸 귀찮아가지고 하나의 죽음 없으면 좋겠다 했지만 독을 먹이는데 그걸 먹는 순간 지도 죽었다는 얘기예요. 공멸입니다. 공멸. 공멸. 교수들이 사자성으로 왜 뽑았냐 지금 한국 사회 현실을 표현한 겁니다. 한국 사회 현실을 잘 반영한 거예요.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 복음 공동체 서로 모여 우리 교회는요. 서로 윈윈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서로서로 생각하는 이건 뭔 말이야? 내 주장을 내려놔야 돼요. 내 주장을 내 주장을 내려놓는 것이 내려놔야 됩니다. 내 주장을 그리고 뭘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근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을 바라봐야 돼요. 절대 주권.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은약을 잡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최고 배경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며 서로서로 살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모든 사회가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우리 영계의 모든 성도를 모든 청지기 성도를 예수님께서 십자상에서 완성하신 찬 복음의 축복을 24시 누리면서 그 복음이 합당한 원리스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천국 시민권입니다. 20절로 21절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빌리버 3장을 마무리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본질 그걸 말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지할 중요한 것은 종말론적인 신분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 종말론적으로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자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정체성이 우리의 시민권과 우리는 뭐예요 로마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 시민권 천국 배경이 있는 자다.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 배경을 가진 사람은 세상 삶에서 달라요. 물질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요. 천국 배경 가지고 사는 천국 시민권이잖아요. 랩런드 7명 보세요. 랩런드 7명도 보면 참 당당하게 천국 배경 가지고 살다 보니까 얼마나 풀뿔 속에 들어가도 다 내려가 새 친구들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그냥 말로 어떤 문제가 생겨도 홍해 앞에 서도 불평불망하죠. 여류가 앞에 서도 요단 앞에 서도 어떤 문제가 와도 믿음 가진 사람들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챔피언들은요. 전혀 굴하지 않았어요. 환경에 굴하지 않았다니까. 죽을 위기가 닥쳐도 떨지 않았다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애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풀뿔 속에 들어가서 죽으면 죽고 하나님 살려주면 살고 이게 천국 배경 가지고 사람의 삶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천국 배경 가지고 살았다니. 사는 사람들 달라요. 우리 청지기들 이런 천국 배경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천국 배경 가지고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자부심이 대단해요. 당시 로마 식민지였던 빌리포 사람들 중에 로마 시민군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아주 내가 로마 시민군 가있다는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어떤 의미로 로마 본토인보다도 더 자기들은 로마인 것처럼 생활했어요. 당시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이 로마 시민군을 얻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힘들었는데 로마군에 입대를 해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해야 돼요. 근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 세금을 돈을 많이 벌여서 세금을 많이 내면 사람에게 준 적이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냐. 낳을 때부터 시민군자야. 로마 시민군자야. 왜냐.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여가지고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군자야. 그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에도 하나님이 기가 막힌 섭리가 있는 것이 뭐냐. 바울이 만약에 로마 시민군이 없었다고 하면 로마 시민군 그걸 그렇게 별거 아니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면 아이고 지는 로마 시민군 없는 주제에 그렇게 마치 부러워하는 것을 그렇게 무슨 시세만한 것이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 시민군이 있다 보니까 시민군은 별거 아니라고 말할 때 먹어주잖아요. 바울 하나님 하신 섭리가 얼마나 세밀한지 몰라요. 우리 당당하게 야 나 로마 시민군 너희들께 부러워한 로마 시민군 나 있어. 그런데 아무것도 안해 그거 천국 시민군이 더 큰 거야.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다 갖춘 사람이 천국 시민군을 천국 배경을 강조하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금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분 중심만 가지고 계시면 보금 확산하는데 모두 환경돈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심을 다 가지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의 시민군은 하늘이 있는지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장차 뭐요 장차 시민군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장차 우리가 천국 갈 것이다 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군자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너희 시민군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미 시민군자라 이미 예수 잘 믿으면 천국 시민 될 수도 있고 잘 못 믿으면 안 될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에 천국 시민군자라니까 이 땅의 삶의 직분이다 뭐 이런 것들은 다 기도한다 무슨 여러분 성경 많이 읽는다 현신한다 그 말은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말하는 거요. 아시겠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정체성 가지고 하나님 밖에는 삶을 감당 못하면 비참하게 될 거니까요. 이거 아셔야 돼요. 구원받아. 구원받아. 구원받지만은 예수 믿음은 무조건 구원받아. 구원받는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린단 말이에요. 축복 못 누리니까 이 축복받고 힘있게 멋있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정말로 하나님의 믿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서 절대로 뺏기지 말길 바랍니다. 골로서 3단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안겼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전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주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우선시해라. 우선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교동문 했죠?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해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나머지 더해주세요. 여러분 원하는 물질 원하는 건강 원하는 명예 원하는 것 더하여 귀찮을 정도로 부족함이 없도록 그 나라와 그 나라를 위해서 진짜 올인하면 하나님이 땅에서 더 달랄 필요 없을 정도로 주신다니까요. 사람들이 거글로 산다. 이 땅에 악착한지 하니까 위의 도리어 더 가지면 가지라 할수록 공급했죠. 희한하죠. 위의 것을 찾아라. 땅에 살지만 위의 것 찾아라. 위의 것 찾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면 그 일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 비밀 천국 비밀은 반대예요. 주라. 그래하면 내가 너에게 누르고 흔들어 안겨주리라. 안 주어야 돼요. 세상에는 자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수입인데 그게 수입인데 성경은 반대예요. 주라. 주라. 네 거 주라. 내가 너에게 누르고 안겨주리라. 영적 하나님의 경제 원래 아셔야 돼요. 이거 처음에 그래야 예수 믿는 게 신나지. 자꾸 주는데 자꾸 줘 하나님. 이 비밀을 안겨야 돼요. 아껴라도 잘 잘 잘 그러면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산다니까. 주를 위해서 주면 주님이 채워주신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뺏기지 않도록 주신다. 이런 믿음의 도전을 직분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직분 따라서 내가 부흥식을 하다 보니까 물질 나가 시간 나가 이 올인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냥 내 흐름 따라서 내게 맡겨주신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찾아보는 것이 안 되나 내게 주신 현장 주라 교사를 맡았다 아이들 하나 하나 기회에서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이 필요한 거 채워주고 그러면서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 같이 식참도 하고 아이들 제자 삼는 사회를 하면서 시간 들여 물질 들여 그거예요. 주라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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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교제하면서 같이 식사하면서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거예요. 거창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신 늘 죄수를 다할 때 하나님 위에서 보시면 착하고 충리된 종아 미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표현 중에서 킵고잉이란 말이에요. 킵고잉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 하세요. 킵고잉 밀고 나가세요. 계속해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직분 따라서 그렇게 감당할 때 킵고잉 그냥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계속 나가는 겁니다. 각 기관 각 부서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삶을 따라서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받은 은혜 서로 나누면서 요즘 핸드폰 가지고 서로 공유하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 나누면서 이렇게 하면 기분 좋고 감동되고 도전되고 이랬는데 딱하게 부정적인 말 누가 누가 저도 주로 성가대 쪽에서 많이 한대요. 그런 짓은 2부 3부 막 한국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 태어났어요. DNA가 DNA가 잘라진 남북이 잘라지고 서로 싸우면서 이런 민족이 어느 지구촌에 이런 방갈라 같은 민족이 방갈라 싸우는 민족 지구촌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만 이러다 보니까 생각들이 싹 편안하면 불안해 싸워야 편안해 이런 민족이에요. 이러니까 뭔가 찌그대고 뭔가 자기 주장을 내세우듯 자기가 다른 사람 특별한 것처럼 찌그대면서 막 졸려 마귀자식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못 받게 만드는 은혜를 소화하게 만드는 마귀 신부로 많은 마귀 새끼예요. 그러니까 그런 짓들을 올해로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까지 마세요. 봐줬다. 봐줬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당장 데려가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의 말 참아서 목사가 그런 말을 들을 때도 가슴 찢어지는 게 있죠. 이 심장이 막 찢어지는 게 아파요. 은혜로운 힘이 되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훈련받고 싶고 정말 헌신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겨야 천국 문화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천국 문화 그게 똑똑한 것 같습니까? 그게 예리한 것 같습니까? 그게 잘난 것 같습니까? 멸망이랍니다. 멸망 망해요. 잘 봐라 그랬어요. 말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축복받고 후손들이 잘 되니까 눈여겨봐라. 믿음으로 안 살고 교회 부정적으로 말하고 매일 남의 신앙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그 결말이 그렇더니 잘 눈여겨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눈여겨봐라. 우리 연계 모든 성도들 정말 삐채자녀로 복음 속에서 킵고 행하시기를 지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비극은 바로 남의 결과와 나의 과정을 비교하는 것이다. 남의 결과와 나의 과정을 비교한다. 무슨 말입니까? 남이 이미 이루는 성과 이런 논란의 성공 이런 매순간 나를 자꾸 비교해. 비교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 것이고 매우 착각의 환상입니다. 남이 이루는 것과 자꾸 비교를 또 한 번 시작된 이 비교는요. 끝이 없이 계속됩니다. 모든 것이 다 비교 대상이 돼요. 그렇게 되면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집니다. 다 비교 대상이라 비교 비교 이런 사람은 성장이 믿음 성장도 안 되고 삶의 성장도 변화가 없어요. 계속 비교하니까 특별히 여러분이 받은 정지직부는요. 지위 고화의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교회 직부는 교회 정지직부는요. 결코 수직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높고 낮고 안 해요. 각 공동체 위원장 교육 위원장 뭐가 힘을 줍니까? 직분이 뭐냐 더 많은 책임이 있고 더 많은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멘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많은 헌신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그래서 더 많은 적법 받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너는 다 내놓고 내가 내게 주겠다는 겁니다. 직분을 맡아가 헌신한다. 아무 소용 없어요. 뺏어야 돼요. 마태금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다섯 달란트 받은 종과 두 달란트 받은 종 남겨오잖아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가 우리나라 말하면 6천만원에서 9천만원 돼요. 그 당시에 그걸 주가지고 난 남겨옵니다. 다섯 달란트 다섯 달란트 남겨오고 두 달란트 두 달란트 남겨옵니다. 똑같이 축복했어요.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단어도 하나 안 틀려. 잘하였도다 충춘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너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 다 똑같아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것에 대해서 만큼은 아주 냉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 한 달란트 왜 이 사람 묻었습니까? 왜 나의 한 달란트 주냐? 필요 없어. 땅에 처묻어놨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수님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라. 거기서 슬 튀우며 이를 갈리라. 한 달란트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천 여름 20년도 직분 직분의 가치 하나는 내게 주신 직분의 가치 내게 주신 직분의 가치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알고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내가 헌신 하느냐 안 하느냐 착하고 충스낸 종아 내가 더 많은 것 약하고 겨울 종아 어두운 데 쫓아내요. 2020년도 여러분 영원계 좋은 청지기들 그것도 십장을 바라보고 서로 살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천국 시민권자로서 영적 프라이드를 가지세요. 영적 프라이드를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불신자처럼 놀면 안 돼요. 불신자에게 얻어먹으면 안 돼요. 불신자에게 끌려다니면 안 된다 끌고 와야 돼요. 영양 받지 마시고 영양 입히시기 바랍니다. 영적 프라이드 세상에 그걸 가지고 주어진 직분에 올인하면서 땅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천국 가치 기준을 여러분 가지고 사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 차원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천국 문화를 확산해가면서 기쁨과 감사 변화와 성장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사실적인 증거의 띠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 가치 내 인생의 최고 목표 내 인생의 최고 배경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 이제부터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이 오직 그리시도 오직 하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2020년에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영계 모든 청지기들 모든 직분자들 모든 성도를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성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